어? 잠깐만! 왜? 치약을 먹었어? 치약을 왜 먹어? 저거.. 저거 습관이 더라고요, 저기 근데 치약을 먹으면 어떡해! 그래도 기한 오빠는 치약을 안 먹어! 아니, 저.. 나 저렇게 해! 아니, 치약을 입에 짠 거야? 왜? 굳이 여기에 짜서 입이 싫은 거잖아! 근데 저렇게 하면 입에 침이 계속 닿잖아! 그래서 세균 생겨요! 어디에? 치약에! 치약을 이렇게 빨아먹으면 이런 사소한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지! 왜냐? 이미 초나 통일을 하러 가야 되거든! 아니, 무슨!